안녕하세요. 한글정쌤 단어공부 시간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이응받침이 사용된 한글자 단어입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단어의 이름을 말해본 다음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보시기 바랍니다. 공 공 방 방 병 병 강 강 빵 빵 빵 병 똥 똥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콩 창 창 콩 콩 콩 콩 상 상 상 콩 콩 콩 콩 콩 콩 강 공 동 동 창 방 방 방 지금까지 이응받침이 사용된 한글자 단어를 공부하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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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